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잠깐, 내 시간 갔다 오세요. 저희 뭐 시원한 것 좀. 아니, 저기 뭐 좀 사러 왔다가. 저도 혹시 잠깐 얘기 좀 잠깐 나눠도 될까 해서요. 예, 예. 앉으시죠, 여기. 여기 앉으십시오. 일단은 저희가 좀 날씨가 더우니까. 네. 음료를 좀 구매를 해서 좀 마시면서 해도 괜찮을까요? 아, 그럼요. 물 얼마예요, 하나예요? 600원. 600원. 여기 물이 싸네요. 2천 원 있고. 800원 있다가 거슬려주세요. 네. 아, 오늘 진짜 돈 많이 쓰네. 야, 자기야. 죄송합니다. 이런 거 하지 마. 이거. 너무 오래돼. 자기야, 일어나. 자기야. 자기야, 일어나. 야, 의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. 이게 자기야. 자기, 이거. 자기야. 아,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자기야, 이거 의자가 어떻게 된 거야. 자기야, 자기야. 자기야. 이게 보호하는 거야, 사장님이. 아이고, 의자도 이게 몇 개 없는데. 아이고, 의자도 이게 몇 개 없는데. 아이고, 의자도 이게 몇 개 없는데. 됐어, 됐어. 됐어요? 됐어요? 이렇게 앉아, 이렇게. 아, 이거 참. 그런데 조심하세요. 이거 안 됐어요. 자기야. 이게 안 됐다. 이거 죽었다. 이 의자는. 얘는 죽었다. 이런 거 하지 마. 요즘은 이런 걸 웃기는 시대가 아니야. 저도 이런 걸 웃기고 싶지 않아요. 자기야. 정말 이제 이런 걸 웃기고 싶지 않아요. 정말 이런 걸로. 죄송합니다. 의자가 왜 이러지? 아, 이거 자꾸. 앉아주세요. 여기 앉아주세요. 내가 여기 앉아. 이거 또 왜 이러냐. 아니, 무너질까 봐. 안 무너져요, 그거. 안 무너져요, 안 무너져요. 이게 원래 센 거예요. 이게 센 거예요. 이게 두 편한 의자인데. 어쩌면 좋아. 아니요. 아니요. 더 애들이 다 멈추를 다atu 지식으로 톱 На 능력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. 이렇게.